오늘 시간은 도형심리 풀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풀이를 앞으로는 도형을 받았던 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건데 그 푸는 게 제가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도형심리를 받은 내용들을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키포인트를 집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라이프 쇼크에 관련된 도형들 중에서도 좀 쉽으면 쉽다고 볼 수 있는 그 도형을 먼저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쇼크 도형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도형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 수업하거나 영상에 올렸을 때는 도형 분석 순서라고 해서 처음에 1차 도형을 보고, 성격을 보고, 1차 도형의 분석을 보고, 전체 도형의 분석을 보고 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맞지만 뭔가 좀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형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먼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몇 가지 키포인트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도형을 받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도형의 크기나 위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짧고 빠르게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차 도형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도형 심리 검사를 받을 때 숫자를 매기기도 하지만 못 매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그 도형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형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1차 도형에 대한 12가지 모형을 배웁니다. 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이분법 해석을 봤을 때 이 도형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석 기법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물론 이번 시간은 분석 기법 종류 중에 라이프 쇼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라이프 쇼크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도형을 봤을 때 이걸 어떤 걸로 분석을 해야 할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도형의 크기 및 위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 기법의 하나의 동립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 쪽에서 배웠던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배웠던 분들을 보신다면 조인트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인트 포인트가 어느 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전체적인 도형을 볼 때 약간 조인트 포인트 형태로 보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인트 포인트라 함은 원래의 도형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도형이 크거나 전체적으로 도형이 작거나 유난히 작은 도형이 있거나 유난히 큰 도형이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형을 그린 걸 보고 혹시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과 이제 조인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차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형태를 좀 보는 건데 1차 도형은 당연히 S이죠. 우리가 세 번 부린 도형이 1차 도형이니까 그때 이 S라면 이 S는 우울질이고 이 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어떤 욕망 어떤 정서적인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S는 해석을 할 때 마음, 감정, 감성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S를 봤을 때 감정이구나 감정형이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겠고요. 이 S는 대부분 완벽함과 어떤 질서와 어떤 정리를 추구하는구나 그런 욕망을 갖고 있구나라고 좀 알고 있고 정서적인 욕구로는 안정을 좀 추구하는 것도 있고요. 네모도 안정이긴 하지만 S도 안정을 좀 추구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성취하는 어떤 일의 만족감을 갖는 사람이 있고 내적 욕망이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S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1차 도형의 형태를 봤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보시면 이 S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은 조사형이죠. 조사형과 중복형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형은 각 도형이 잇되어 있는 게 조사형이고요. 이 조사형은 대부분 관찰력과 분석력이 좀 뛰어나고 되게 섬세하고 숲보다는 좀 더 나무를 보는 기질이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 기법으로부터 본다면 아까 조인트 포인트로 전체적인 도형을 봤을 때 아 이게 좀 작고 이게 크고 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분석 기법의 이미 종류 중에 하나인 라이프 쇼크를 풀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라이프 쇼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라이프 쇼크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프 쇼크는 유난히 뭔가 하나가 크고 두 개가 작거나 또는 두 개가 크고 하나가 작거나 그랬을 경우에 최근에 아니면 과거에 또한 상처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라이프 쇼크인데 그 외에도 라이프 쇼크의 기법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들이 있어요. 이 모양의 뜻은 S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죠. 동그라미 밑에 S에 붙어 있고 세모는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과거 상처가 되고 삼각형은 현재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도형이 라이프 쇼크이냐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S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 밑에 S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S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그게 현재에는 각 도형을 보게 되면 조그만 도형들이 있죠. 세모, 동그라미, 네모 거기에 각각의 현재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해석을 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조인트 포인트가 있으니 뭔가 억압이 되어 있거나 되게 뭔가 눌려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감정형의 유울질에 있는 사람인데 S, 감정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즉 일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성이나 어떤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눌려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도형입니다. 짧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깊게 봤을 때는 사실 이 도형의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도형을 가진 분들 제가 만나봤을 때는 어렸을 때 과거에 버려졌던 상처 그리고 부모님의 다툼 그리고 자신이 어제 성적 수치진을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삼각형, 네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가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공동체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도형입니다. 여러분들도 도형을 분석을 할 때 각각의 특징을 좀 빨리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도형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